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딱 게임에서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해놨네. 이거 캐릭터도 여기 있네. 진짜 예쁘다. 갖고 싶다. 촬영 날 제가 사인했던 도마도 여기 있네요. 어떻게 쓰일까 저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콘서트 이상이면서 촬영 영상. 되게 예쁘게 잘 꾸몄는데요. 그때 촬영할 때 썼던 도구네. 손자 여기 있었네. 여기 없으니까 집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이거 뭐 파는 거예요? 아 이게 다 굿즈인가 보다. 계란 과자도 팔고. 어 마우스패드. 저 이거 주세요. 마우스패드 필요한데. 알차게 잘 준비했네 전부 다. 오랜. 오랜. 오랜 만큼. 오랜. 오랜만 입니다. 오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땡보반도 파나요? 오 뭐야 진짜 땡보반도.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30분 계신거죠 네 오늘 반갑구요 게임도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이거 하고있는데 그리고 네 편집 나도 한 15만원 했어요 근데 시야카페가 제일 어려운거 같던데 난이도가 좀 어렵던데요 디테일적이어서 예 스테이크가 제일 할만했던거 같고 아무튼 반갑구요 아 스시가 제일 쉽다 맞아 맞아 스시가 제일 쉽고 그 레일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더라구요 아무튼 반갑구요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 어렵긴 하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번지게 만져주시면 돼요 다섯살때부터 늙어요 몇살인데 지금 저수배 3살 오우 그리신 거예요 직접? 예예예예 와 빵야 빵야 천사시아도 잘하지? 나 미치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사인회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마이 리틀 셰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좋은 사인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그저 감사하고 게임 계속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당첨돼서 경찰서 갔다 왔어요 눈물 훔치다가 치아 준수 사랑하고요 저 마이 리틀 셰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벤트 할까 궁금했었는데 너무 좋고요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해보니가 없거든요 치킨 박스도 구매했거든요 그거 다들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완전 혜자거든요 감사합니다 노랭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도심속 작은 해변 마이 리틀 셰프 시아 카페